오늘도 한국부동산원 자료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 넷째 주 자료가 나왔는데요 추석 연휴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거래량이 주춤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상승폭 컸던 단지 중심으로 매수인 관망 심리가 견고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폭은 다소 꺾인 분위기다 이런 총평을 내놨는데 오늘 이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런 최근 집값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먼저 서두의 한국부동산원 자료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동산원의 자료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정작업을 거치면서 좀 더 정부가 약간 후행을 하는 면이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의 공인중개사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한 8월 초 정도를 고점으로 열기가 확실히 그 이후로 식었다 좀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래량이나 가격 관련 정보는 계속해서 약간 상승률 같은 게 둔화되는 흐름으로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은 8월 초부터 약간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2024년에 이렇게 월별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별로 어떤 이 비중 거래의 비중을 살펴보면 강남 3구 비중은 대략 20% 정도로 계속 그 비중이 유사하게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강남 3구의 아파트 숫자가 서울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한 20%쯤 됩니다 그런데 이 마포, 성동, 강동 이런 지역들이 이제 약간 좀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있고 양천, 광진 이 지역보다는 학군 쪽에서는 약간은 아쉬울지 몰라도 좀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곳인데 이쪽이 비중이 과거 침체기 때는 한 이렇게 10% 정도에 불과했던 게 20% 선까지 이렇게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천, 광진 같은 데도 이제 비중은 그대로고 강남 3구도 비슷한데 여기가 이렇게 쫙 올라왔으니까 사실상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많은 이쪽 지역들이 좀 거래량이 많이 탄력이 이렇게 붙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30, 40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렇게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좀 대출하기 어렵던 고금리 시기에는 30, 40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다가 지금 이 30, 40 비중이 이렇게 적을 때는 40%였던 게 지금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지금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든가 뭐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은 대부분 30, 40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정책 자금도 대체로 30, 40이 받기 쉬운 그런 대출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원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 니즈도 대부분 이제 앞으로 생애 소득을 감안하면서들 받으니까 아무래도 50, 60보다는 30, 40이 더 이렇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다 보니 대출 받기 쉬운 환경이 될수록 이렇게 30, 40의 수요가 좀 자극이 되고 그들의 수요가 저렇게 서울에서도 약간 그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렇게 이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축 위주인 마포 쪽이 더 거래도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걸 또 주로 이제 젊은 연령층이 좀 많이 찾으셨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대출의 민감도가 더 높다 보니까 대출 받기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이쪽에서 일단 하나 수그러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제출을 할 때 보면은 자금의 원천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팔아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좀 써내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나 주식시장 이런 데가 코인 시장 이런 것들이 막 붕괴가 되면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의 원천도 좀 약간 훼손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8월 초 중순쯤에 이제 나스닥과 주식시장 같은 데들이 이제 좀 한번 붕괴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상반기 내내 좋았던 어떤 증시 뭐 이런 그 다른 부동산 외의 시장도 되게 상반기에 좋았었는데 이게 한번 이제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쪽도 간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대출 금리는 오히려 좀 더 오르고 대출을 좀 못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이게 사실은 좀 작년과 유사한 어떤 그런 장세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9월까지는 거래량 이제 특히 작년에도 한 9월부터 좀 거래량이 좀 위축이 되면서 봄 여름에는 좀 이렇게 좀 불이 붙다가 가을 겨울에 이제 식은 그런 분위기 였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렇게 유사한 흐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봄 여름에 좀 빚을 내기 쉬운 환경이었다가 지금 가을부터 이렇게 빚 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좀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빚 내기 쉬울 때는 이제 거래가 붙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오르다가 지금 좀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과 같은 이거 대출을 잠그는 대출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좀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조금은 조정이 조금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약간 염려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한 11월 대략 연말쯤 되면 이제 둔천주공 12000세대가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세물량도 많이 나올 텐데 지금의 대출 여건은 전세대출 받기가 어려운 확실히 상반기보다 금리도 많이 올랐거나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나오거나 좀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좀 약간 노이즈를 일으킬 만한 요소로 지금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게 너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2018년 말 19년 초에도 이제 헬리오시티 9600세대가 그때 입주했을 때 전세가격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둔천주공은 그때보다도 더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 이제 강동 송파 위주로 해서 이제 좀 그 인근 지역들의 전세가격에 한번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전세가가 물량 자체로 인해서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계대출의 확대를 막는 일환으로 그동안은 이제 1주택자도 편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일부 심은행들에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무주택자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둔천주공의 어떤 그 이제 전세가 나오는 수량을 무주택자들로만 채울 수 있다? 꼭 뭐 그 지금 워낙에 지금 한마디로 이제 신규로 나오는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나간다면 그러면 이게 물량 쪽 요인과 수요를 약하게 한 요인이 같이 겹쳐서 좀 약간 좀 무시못할 악재로 지금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수분양자들이 원래는 원래는 이제 전세를 내지 못하고 무조건 실입주를 하도록 그게 정책이었지만 그것도 심지어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서 살기 어려운 그런 집주인도 많다라는 건데 즉 둔천주공의 잔금을 전세금을 받아서 치르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계신 수분양자들이 꽤 계실 텐데 그런데 뭔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을수록 아무래도 나의 자금 사정이 좀 풀릴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전세보증금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약간 유동성 리스크에 좀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또 약간 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오면 또 이제 약간 그 부분을 좀 풀어주면서 리스크를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이제 한마디로 둔천주공을 이제 분양 받은 분들의 유동성 리스크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저기가 더 입지도 좋고 심지어 신축이라서 더 좋은데 전세가가 오히려 더 낮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전세 만기일 때 그냥 나 저기로 가겠다 라면서 이제 전세 여기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또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쪽의 전세를 이제 놓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그 좀 더 전세가를 최소한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둔천주공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같이 떨어져 버린다면은 그로 인한 이제 유동성 리스크 말 그대로 이제 좀 약간의 역전세 문제가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삼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참 보면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 1.3 대책은 둔천주공으로 인한 어떤 리스크 확대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약간 시간이 흘러서는 서울의 이제 좀 상급지 들은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수준으로 좀 돌아보니 굉장히 좀 이게 부양하는 효과가 컸다라는 건데 지금의 어떤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기조를 생각하면은 그만큼 세게 또 할까 싶기는 하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적당히 그냥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한해서는 뭐 조금은 좀 이렇게 숨통을 트여줘라 뭐 이 정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기는 좀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계부채 잡아야 되니까 그냥 계속 원칙대로 대출도 해주지 말고 뭐 이렇게 가자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역전세로 인한 어떤 그 집값 하락은 생각보다 좀 더 충격이 올 수 있다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환율이 어쨌든 급등했었던 시기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 원화 가치가 이제 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했었던 시기는 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었던 시기와 좀 일치를 합니다 IMF 경제 외환위기 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 하반기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 이 때들의 이렇게 환율이 되게 급등했었던 거를 일단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즉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자국의 협회 가치가 좀 낮아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어쨌든 수출에는 도움이 되니까 국가 경제에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면 물론 이제 수출이 잘 되는 측면에서는 GDP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반대로 이제 내수 시장, 내수 소비는 이게 약화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수입품도 많이 쓰고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환율이 높아지면 지금 최근까지 일본 국민들이 겪었던 딱 그 어려움을 좀 생각해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장표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폐 가치가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 이제 음영 처리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이제 내수 소비 증감들인데 보시면 딱 환율이 이렇게 오를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민간의 소비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적으로 우리 환율이 1100원대에서 1300원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민간 소비 자체도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양상인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게 부동산 가격에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딱 금융과 부동산 건설이건 대표적인 내수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좋으려면 이건 수출보다는 내수라는 게 훨씬 더 이제 부동산 시장과는 더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보다는 좀 내려가거나 안정되는 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과 보통 집값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여주신 표대로라면 제법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법 일단은 높게 나오고 그게 앞으로는 추세적으로 좀 더 관계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이는 게 저 옛날 과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 일반 개인들도 미국 국채나 주식 이런 해외 자산 투자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지 않습니까? 이게 집이란 거는 한 번 사고 판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판 게 어렵다는 건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방금 말씀드린 해외 채권이나 주식은 훨씬 그거에 비하면 수수료도 덜 들고 진입 퇴출이 좀 쉬운 자산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면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점으로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1년 고점 대부분 우리나라 강남 3구도 집값의 고점이 2021년이었으니까 그때 고점을 대부분 강남 3구의 경우는 회복했거나 조금 더 올랐다라고 이제 막 그러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환율은 1100원대였고 지금은 1300원대거든요 그럼 환율은 오히려 15% 올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실질 가치가 그때와 동일하려면 집값도 그때보다 15% 정도는 올라야 맞는 건데 전혀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 투자가 더 나은 성과가 더 나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가까운 과거랑만 비교를 해봐도요 워낙에 지금 이제 좀 하락을 좀 점치던 분들이 민망할 정도로 올해 상반기에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올랐죠 근데 이 오른 양상도 제가 이렇게 하나 준비한 장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 반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피크 때일 때보다 전세가격이 즉 전년도보단 전세가 오르긴 했지만 임대차 입법 시행하고 나서가 이제 전세가격이 확 뛰었던 시기인데 이때에 비하면 전세가는 여전히 평균적으로는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집값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약간 오르다 보니까 갭 자체가 무려 지금 전세가율이 38%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이 갭이 지금 크게 벌어졌거든요 그에 비해서 약간 외곽인 곳은 뭐 전세가가 이제 좀 1년 전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집값의 반등도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이 갭은 전세가율이 64%밖에 안 되는 그래서 갭도 상당히 이제 이런 반포 같은 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이제 양극화가 이제 좀 주도를 했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내수 침체가 지속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좀 저렴한 것만 찾는 식으로 이제 돌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양상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내수 경기에 좀 달렸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즉 올해 가령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 내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서울의 상급지들은 저렇게 막 세게 오를 수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게 준비한 이 장표는 이제 DB금융투자의 강연기 주식전략 파트장님께서 차스 킨들버거의 어떤 그 책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관통하는 어떤 그래프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원래 대체로는 모든 자산가격이 만약에 경기를 따라 똑같이 움직인다면은 버블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경기에 따라서 자산가격도 같이 움직이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초입에는 오히려 일부 자산구는 여기서 더 오른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도 경기가 계속 더 나빠지면은 이제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내려가는 식으로 이거를 밟으면서 거품이라는 게 생겼다가 거품이 깨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경기의 저점과 고점은 알 수는 없거든요 이건 지나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저 중에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는 후행적으로는 알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이 경기가 나빠지는 어떤 초입쯤에 있다라면은 그러면 경기가 좋았을 때 어쨌든 벌어놓은 돈은 많고 지금 사실 이런 부자들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이 경기 좋을 때 무슨 IPO든 뭐든 엑시트를 한 그런 큰 자금을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반포나 이런데도 그냥 완전히 막 현찰로 집을 사시고 이런 분들인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은 있는데 경기는 안 좋아졌다 보니까 투자처는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투자처 자체는 점점 없어 보이는 와중에 사람들이 아 이거는 되게 귀하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경기가 안 좋아져도 계속 우상향 할 거다라고 믿는 그 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쏠려 가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 상급지 이제 특히 강남 부동산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는 걸로 지금 약간 그 내로티비가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은 어떤 신규 사업을 해서 지분을 팔아서 엑시트해서 돈 벌고 이런 분도 코로나 때보다 확실히 지금 서서히 그런 기회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부자가 되게 많이 벌던 환경에서도 점점 지금 후행해서 지금 지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팀원 위메프 이런 것들도 다 망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왔죠 한마디로 이렇게 큰 돈 벌기는 점점 어려운 형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부자가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에서도 벗어나고 경기 침체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자산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쓸려가는 그런 게 이제 겹치면서 말 그대로 뒤에 더 비싼 돈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이 상급 쪽에서도 더 비싸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숫자 힘 그런 것들이 좀 위축이 되면서 이쪽으로 쏠렸던 게 이제 확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만약에 좀 내수 경기라든가 우리 경기가 이렇게 쉽게 턴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워낙 좋았던 시기에 풀렸던 유동성 거기서 이제 승자가 되셨던 분들이 이제 서울 상급지 신축 부동산 위주로 이렇게 지금 돈이 쏠려 들어감으로써 여기가 이제 특히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면은 그러면 여기마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무너지면서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이 내려가서 안 오른 곳들은 더 떨어지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해소가 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좀 약간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지금 중국은 3년째 착공 투자 부동산 이런 게 계속 부진하게 내려가서 한마디로 공급이 계속 줄었는데도 북경 상해 이런 데도 지금 3년째 계속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중국 정부에서 좀 금리도 좀 내리고 약간씩 부양책을 써도 지금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는 형국이라 칩체가 길어지면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게 이 장표에서도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처리한 게 이제 약간 상승 우세기고 이 파란색이 좀 이제 하락 우세기였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런 그 상승 우세기 중에서도 잠깐 잠깐 하락했었던 때가 있고 또 이런 하락 우세기에서도 이제 2009년 같은 때는 꽤 센 반등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그냥 퉁쳐서 하락기 상승기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자산 시장이라도 그렇듯이 이제 상승기 때는 그러면 조금 막 밀려도 가격이 밀려도 그냥 편하게 그냥 좀 뭐 밀리나 보다 뭐 이러다가 다시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된다라는 반면에 약간의 하락 우세기 저는 지금은 하락 우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올해 상반기는 상당히 이게 너무 대출이라는 거의 힘 때문에 서울의 일부 지역이 너무 지금 하락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도하게 올라버렸다라는 생각이고 하락 우세기라면은 가격이 오르면 거기서 오히려 살짝 약간 위기의식 그러니까 좀 하락이 우세한 시기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랐다라는 거는 좀 오히려 여기에 안도하고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없는데도 올해 상반기에 안 사셨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잘 참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은 이제 대출의 환경이 주택 수요를 저하는 환경이라는 거를 좀 같이 좀 염두를 하시면서 조금 더 약간 마음을 좀 더 느긋하게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더 느긋하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워낙에 지금 상반기에 또 이게 주요했던 어떤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런 논리가 또 많았었는데 게다가 또 이제 스트레스 DSR 같은 게 두 달 정도 미뤄지니까 그럼 두 달 뒤부터 대출 한도 줄어드니까 지금 빨리 다 땡겨서 살아 약간 또 그런 마케팅도 좀 주요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집이란 게 지금 아니면 못 사는 집은 사실은 없거든요 항상 신축 아파트라는 것은 또 이렇게 좀 나오기 마련이고 부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반포도 지금 원벨이라는 신축이 나옴으로써 글로 막 수요가 쏠리고 반포 내 다른 또 이제 좀 더 구축은 약간 수요에서 좀 더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신축이라는 건 또 나오기 마련인데 게다가 지금 2025, 2026, 2027년까지는 반포, 방배, 잠실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꽤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이렇게 간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수요는 약간 그쪽 더 새로운 신축들로 이제 부자, 내가 부자라면 충분한 돈 갖고 있다면 잠실 내에서도 이 신축 사지 굳이 막 이제 10년, 20년 차 된 것 쪽으로 눈이 안 갈 거란 말이죠 그런 캐들 대단지 신축이 앞으로 2026, 2027년까지 꽤 많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앞으로 나올 신축들이 있음에도 지금 아니면 이거 못 산다라는 마케팅 그런 거는 약간은 좀 잘못 호도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걷기 그런 거에는 너무 현혹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9월 넷째 주 부동산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